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16년 6월 10일 현재 시간 13시 47분입니다. 저희는 옹기마을에는 옹기마을 센터에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. 울주외고산 옹기마을 마을 안내센터에서 옹기 역사관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전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옹기마을의 실제 조명도를 이렇게 쭉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 모습하고 흡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옹기마을 형상화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종 일성토기, 옹기골, 도예, 영화요, 경남요, 성일도기, 가야실라토기, 영남요, 성창요, 금천토기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위에 있는 공방들의 이름들을 쭉 하고 실제 작품들을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매우 어떤 것을 바라보는 데에서 옹기축제도 하고 또 여와 같이 이제 옹기와 음식, 찹쌀궁합, 울주군우예협회장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옹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보면서 이제 여러 실생활용품 그 다음에 각종 옹기 그릇에서 옹기의 역사관들을 쭉 내려다볼 수 있는 게 매우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옹기마을에서 이제 옹기마을이 여기 보면 이제 옹기마을이 이제 한참 승행을 하다가 7,80년대에서 산업 전체가 위기가 되면서 옹기마을이 좀 줄었던 것 또한 옹기마을의 전성기 옹기마을이 유래해가지고 옹기골을 쭉 이렇게 보여줬습니다. 여러분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.